대체 둘이 무슨 사이예요? 정말 나한테 말 안 할 거예요? 그냥 너랑 비슷한 사이야. 너도 후배 자식, 걔도 후배 자식. 아니, 저딴 자식을 나랑 같은 레벨 취급해요? 나하고 선배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. 그런 사이가 아니면 무슨 사인데? 그래도 좀 특별한 사이예요. 특별하다고? 안 특별해요, 그럼? 왜요? 뭐? 그냥. 좀 귀여워서. 지금 다 큰 남자한테 귀엽다는 게... 아니,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... 너 애잖아. 몰랐어? 내가요? 그래. 하는 집 보면 맥충이야, 너. 정말 몰랐니? 왜? 그만 일하자.